상대가 발을 내딛는 순간 발량심으로 상대 발을 참이는 동작입니다. 상대가 발을 내딛는 순간 상대방 발 회목을 발량심 안쪽 언절로 걸어당기는 동작입니다. 상대가 발을 내딛는 순간 발량심으로 상대방의 무릎을 눈지르듯이 차지는 동작입니다. 상대가 발을 내딛는 순간 발등으로 밖에서 안쪽으로 쳐낸다. 상대가 발을 내딛는 순간 발을 들어 무릎 아래에서 발등까지 깎아 내리는 동작이다. 상대가 발을 내딛는 순간 옆으로 옮겨지르며 발등으로 상대방 오금을 차는 동작이다. 상대가 발을 내딛는 순간 발량심으로 상대가 발을 내딛는 순간 가리를 길게 뻗어 상대가 발을 내딛는 순간 발량심으로 상대가 발을 내딛는 순간 발량심으로 상대가 발을 들으셨습니다. 상대 오금을 발 뒤꿈치로 낚아 끌어당기는 동작이다.